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일요일엔 더위를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해지면서 일요일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부 내륙에만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대신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아지겠는데요. 날씨가 덥더라도 안전을 위해 출조시 구명복은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 보시면 나쁨과 보통, 좋음까지 골고루 분포된 모습인데요. 포인트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해안입니다. 유일하게 나쁨이 뜬 과거도 보실까요? 초속 3m 안팎의 바람과 1m 내외의 파도가 예상됩니다. 파도가 조금 높겠으나 낚시하기에 무리는 없겠는데요. 대상어인 감성돔의 물대가 좋지 않습니다. 출조하신다면 물대 좋은 우럭으로 대상어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해안은 파도가 거친 곳이 있습니다. 연도에서 1m 넘는 파도가 치겠으니 출조 삼가주시고요. 욕지도도 나쁨이 떴으나 뱅해돔과의 물대가 좋지 않을 뿐 자세한 수치 보시면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어종들로 손맛 느껴보시죠. 다음은 동해안입니다. 대부분 포인트에서 파고 높지 않겠고요. 바람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돈류는 대조기 전후로 조항이 좋아지는데요. 일요일은 조류가 느려지는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어종들과 물대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낚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주도입니다. 제주 해상에는 일요일 오전까지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물결이 1m 넘는 서귀포를 제외한다면 두 포인트에서 무난한 낚시가 예상됩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